Let's do it! 17, 1, DREAM! I'll be best! And be something! Hi!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STRIP UP! 안녕하세요 방금 스트레이키입니다! Hello! I'm Ellen! I'm Brian! Congratulations! Studio Chum, I'm reaching 1 million subscribers! 정말 기쁜 소식이 있죠? 스튜디오 Chum이 구독자! 100만을!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1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AYZY! 축하합니다! 스튜디오 Chum 100만을 축하드립니다! 스튜디오 Chum 100만 구독을 축하합니다!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첫 번째,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진짜 대세 중은 대세잖아요! 아, 정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맞아 맞아 맞아!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스튜디오 Chum 100만 원 멋있는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항상 너무 잘 보고 있는데 스튜디오 춤만의 매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퀄리티가 좀 높아요 화려한 조명이 아닐까요? 아, 그렇죠 빅비디오 같은 느낌 영상미 아, 인정 스튜디오 춤만의 티저가 진짜 대박이에요 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더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찍었는데 예쁜 조명, 멋있는 카메라 영상미가 일단 너무너무 멋있고요 아티스트 분들의 멋진 춤을 더 멋있게 담아주시기 때문에 스튜디오 춤만의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부작용, 더블 아드, 그리고 이번 타이틀 신메뉴까지 총 3개의 비오리지널 스튜디오 춤과 함께 했는데요 조명과 편집, 카메라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저희 워너비 퍼포먼스가 더욱 에너지 있게 담긴 것 같은데요 저희 워너비 비오리지널 영상이 조회수 2천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비오리지널 후문을 형이 하세요, 형이 하세요 어려운 단어, 어려운 그래, 그래, 너가 해라 후문이에요, 학교야? 저희가 스튜디오쯤 커버스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너무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제가 진짜 기억하고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막내 키노, 핫한 커버스도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키노 커버스 춤 영상 보고 진짜 아웃스탠딩 와우 아웃스탠딩 와우 볼 때마다 역대급으로 멋진 영상들이 나와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 앨범 또 준비하고, 멋진 커버 영상 준비하면 저희 또 불러주실 거죠? 아웃스탠딩 와우 저희가 여러 크루들과 함께 그리고 또 신토부에도 촬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크루민들하고 댄서 앨범 촬영을 했었잖아요 특히 분, 보이스가 천만 원인 것 같아요 오, 정말 수춘과 만원의 주인공을 자랑해 드렸습니다 아웃스탠딩 와우 댄서들을 정말 멋있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찬 아티스트로 인정을 해주시면서 정말 저한테는 되게 사랑스러운 채널이지 않을까 습관합니다 네 Thank you for always providing us with such amazing videos and content And we're so happy to have been a part of this 스튜디오춤 구독자 100만 스튜디오춤 구독자 100만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면서 멋진 영상들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재밌는 그리고 멋있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시고 HG도 스튜디오춤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저와 재밌고 멋있는 영상 같이 만들어왔으면 좋겠죠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할 테니까 저희도 또 멋진 안무로 찾아올 테니까요 네네 그때도 잘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00만 200만 많이 구독해주셔서 다음에 200만도 또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200만 300만 400만 월대까지 일어났어요 스튜디오춤이 1백만 팔로워 1백만 구독자 1백만 구독자 1백만 구독자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으로 만나요 땡큐 최고! 스튜디오춤 항상 너무 예뻐요 스튜디오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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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랑해주세요 또 만나요 공부 만나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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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